계속해서 미천국 주택 관련 소식입니다. 전국에서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집값이 총 6조 달러 이상 불어나면서 집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소식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. 집값 상승으로 기존 주택 소유자들 65%는 혜택을 받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재난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. 미국이 집값이 지난 2년 동안 총 6조 달러 이상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연준 집계에 따르면 미국 내 집주인들의 주택 자산 규모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4분기 19조 5,121억 달러에서 지난해 4분기 26조 3,630억 달러로 6조 8,508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. 뉴욕타임스는 이런 자산 증가의 대부분은 새 집 또는 기존 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가치 증가가 아니라 팬데믹 기간 수요가 닿아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폭등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미국 집값의 주요 지표를 인 바로 스탠더 앤 푸어스, S&P 케이스, 실러 주택 가격 추수는 지난해 연간 18.8%나 뛰어올랐습니다. 이는 198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주택 상승률입니다. 뉴욕타임스는 낮은 주택담보대출 몰기지금류와 또 팬데믹 기간 생활공간 확대 욕구 등으로 주택 수요가 늘어났지만 주택 신규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또한 집값 상승으로 기존 주택 소유자 65%에게는 금전적 혜택 등이 돌아갔다고 볼 수 있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은 재난에 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뉴욕타임스는 앞으로 집을 사야 되는 밀레니엄 세대에 비해 이미 집을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, 또 자가 보유율이 흑인 가구에 비해 약 30% 높은 백인 가구 등이 이런 집값 상승으로 인해 불균형하게 혜택을 받게 되면서 불평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그러면서 최근 금리 상승이 주택가격 상승 속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습니다.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추수는 올해 2월에도 지난해 동기 19.8% 급등하며 집값 상승세는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. 한편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의 속도를 내는 것 또한 금리 인상 전 주택 구매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